오늘은 저희가 바로 백서브를요 여기다가 길게 넣어주세요 길게 반의전 바깥으로 넣어주면 제가 커트로 이렇게 받으면 그거를 이쪽으로 스트로크로 하나 때려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시합 때 일단 서브를 넣잖아요 3구 그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넣고 딱 하는 뭔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대략 때 보니까 이걸 넣고 약간 느낌이 넣고 약간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뭐 백인지 어디로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좀 해볼까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근데 대회 때 보면 그게 약간 우리가 아직은 드라이브 시도보다는 떼주려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스트로크로 떼어주실게요 스트로크로? 응응 아이고 다시 길게 넣어주고 하나 둘 다시 뭐 어떤 게 없냐면 서브 넣고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죠? 스트로크 스트로크여도 약간 이게 있어야 돼요 응 근데 우리가 서브 넣고 이렇게 가 아 이렇게 가 네 이렇게 네 살짝 누르면서 요구 서브 넣고 살짝 누르면서 그렇죠 팔 너무 많이 뒤로 빼지 마시고요 아 네 하나 둘 그렇죠 서브 넣고 하나 둘 그렇죠 지금도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팔이 네 팔을 줄여야 돼요 넣고 줄여요 그렇지 줄여줘요 다시 줄여요 응 줄인다고 줄이는데도 많이 나가요? 네 줄였는데도 많이 나가요 아예 백승을 안 한 듯한 느낌을 주셔야 돼요 다시 하고 다리 그치 지금도 약간 느낌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죠 서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네 서브를 저희 서브 날 때 오른다리 어떤 다리 쿵 하세요? 왼다리 왼다리 자 하나 넣어볼게요 어떤 다리 쿵 하셨지 다시 쿵이 없었나 쿵이 없었나 어 쿵이 없는데 다시 쿵이 이렇게 왼다리 네 네네네 아니 우리 원래 편하게 하셨던 거 쿵 다시 백서브 할 때는 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아 없네 잠깐만 이거 할 때는 팟스터브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그냥 쿵 없이 이렇게 가신 거예요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약간 느낌이 지금 약간 오른쪽이거든요 자 오른쪽 이렇게 하시고 준비 준비까지 쿵을 하나 넣는 게 좋은 거 같은데요? 아 쿵? 네 하나 쿵 지금 어느 날 왼다리 하셨어요? 오케이 오케이 왼다리로 할게요 하나 둘 쿵 그렇지 오 오 맞아 왼다리 쿵 하니까 더 괜찮아요 쿵 하고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왼다리 쿵 하고 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른다리가 하나가 살짝 잡아요 네 그러니까 공의 위치 근처까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살짝 잡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는 움직이면서 칠게요 다시 왼다리 쿵 하고 오른다리 살짝 잡고 오케이 다시 쿵 하고 어 다시 뭔가 막 어 다시 하고 어 둘 그러니까 미리 안 가도 돼요 미리 가지 마세요 미리 가게 되면 미리 가시게 되면 넣고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게임하시면 이런 느낌보다는 넣고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단단 어잉? 다시 넣고 그렇죠 그렇죠 어 서브 넣고 준비했다가 오른다리 살짝 짚었다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브를 넣고 준비 공이 온다 한번 짚고 보면서 치는거죠 이런 느낌이 많은거죠 게임할 때 그렇죠 근데 잘하셨는데 달인 잘하셨는데 너무 많이 뗐어 다시 왼다리 쿵 하면서 그렇죠 자 요거를 넣을게요 살짝 요거 이게 안되는게 넣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미 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오른다리를 쿵 준비 이렇게 했을 때 했어야 돼요 그렇지 쿵 준비 이렇게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좀 받쳐주셨다 이거 넣고 준비 그렇지 하나 둘 셋 서브 신경 쓰실게요 서브 어 잘났어 오 조금 신경 써주면 잘났어 다시 넣고 준비 짚고 다시 준비 짚고 지금 약간 공이 낮았거든요 약간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보면 짚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네 그거를 딱 만들어주신 다음에 후 다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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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떼지 말고 허리만 살짝 틀어서 그렇죠 딱 좋았어 딱 좋았어 간결하게 하고 준비 오른발 딛고 아 이건 미리 간거 그렇죠 따다 이건 미리 간거야 미리 간거야 네 미리 간거야 미리 간거야 네 미리 간거야 하나 둘 그렇죠 이거죠 게임 때 이거거든요 다시 아우 짚고 오른발 오케이 오케이 손목 꺾지 마시고 자 놓고 준비 오른발 찍고 오케이 놓고 준비 아 미리 갔어 미리 갔어 자 넣자 원장님 쑥 이렇게 간거에요 보고 보고 맞는거 보고 출발 그렇죠 보고 출발해도 안되죠 준비 짚고 어우 어쩔께래 맞아요 다시 준비 응 근데 지금 보면 요거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샷이 나갈 때 샥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내 몸통 이 탁 탁 이게 맞아요 그래야 다음 동작이 또 잘 되거든 발만 다시 오른다리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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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다리 오 지금 잘 맞았어 지금 같이 하나 둘 그렇지 손목 손목 하나 둘 그렇지 지금도 몸통이 너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 둘 어 자 이거를 크게 하지 말고 얘는 최대한 조금 줄이고 그 다음 앞수인 갈 때 몸통을 쓸게요 앞수인 갈 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준비 오른다리 살짝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살짝 오케이 저 이제 좀 낮게 드릴 거예요 낮게 드려도 자 살짝 짚고 그렇지 조금 더 짚고 어머 다시 온다리 좀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다시 다시 너무 덮었다 아 지금은 조금 이렇게 빠져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백스윙이 많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하나 둘 아 이거 또 다시 서브 잘 넣어 두둥 하나 둘 셋 다시 두둥 오른다리 살짝 누르고 오케이 그쵸 살짝 누르고 출발 살짝 누르고 출발 아 이게 맞았어 이게 맞았어 이 느낌 살짝 누르고 출발 각 각 각이 약간 닫혀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확인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걸 칠 때 얘를 봐야 돼요? 완전히 봐야 될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매번 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는 살짝 옆 눈으로 살짝 확인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아 미리 갔어 미리 갔어 아 미리 갔어요? 네 자 찍고 살짝 누르고 다시 살짝 누르고 이렇게 다시 가고있어요 가고있지요 누르고 아야야야야야 다시 누르고 아아아 너무 드라이브같이 맞았어요 누르고 다시 누르고 이거 좀 누르고 어우 지금 잘못 왔다 누르고 조 조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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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면이 딱 살아있어야 돼요 조금 미리 갔어요 사이드로 벗어날수록 얘가 더 커지거든요 줄여야 돼요 줄여요 지금 줄였거든요 줄여요 너무 잘했다 나이스 생각보다 엄청 안가야 돼요 네 줄이는 거 잘하셨고 그 다음에 당기지 말고 강을 살려주세요 눌려서 낮아도 때릴 수 있어요 하나 둘 톡 눌러서 톡 얘만 움직여서 몸통이 살짝 없었다 다시 몸통이 다 미리 갔어 미리 갔어 미리 하면 안 돼요 눌러서 톡 팔 불규칙도 할 건데요 잡아서 잡아서 톡 오케이 그대로 넣고 돌아서서 때려볼게요 그대로 넣고 오른쪽에 눌렀다가 그냥 돌지 말고 쿵 힘을 오른쪽 허벅지 한번 눌렀다가 탁 탁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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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보니까 넣고 오잖아요 이렇게 쳐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넣고 오면 좀 짚고 탁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이걸 넣어야 돼요 다시 짚고 짚고 톡 그래서 게임하실 때는 주로 여기밖에 코스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치니까 땡기면서 치니까 하나 둘 톡 다시 오른다를 좀 더 눌렀다가 짚고 톡 그렇죠 마찬가지 각을 조금 살리실 거고 많이 빼지 마세요 많이 안 빼주세요 하나 둘 그렇지 지금도 많이 뺐어요 하나 둘 톡 오케이 더 줄여도 돼요 백스웨이 하나 둘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공하고 이것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구구구구구 다시 가지마 가지마 아이고 다시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스트로크할 때는 더 느낌이 탁탁 맞거든요 게임할 때 요렇게 때리시는 분들한테 많이 당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백스웨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빠른 약간 좀 빠른 맞다 느낌이 좀 빠른 좀 뜨면 무조건 때리시는 그런 분들은 정점이거나 정점보다 더 빨리 때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하나 둘 톡 아니 칼넘 다시 서브 넣고 보고 하나 둘 톡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포핸드 쪽에서 약간 이 눌림 그렇죠 돌았을 때는 이 눌림이 살짝 다시 다시 박자 엇박자 엇박자 놓고 그렇죠 어 됐어요 누르고 아 에이 헉 자 누르고 톡 조금 요렇게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 요렇게 시원한 느낌이 나시지 않게 자 하나 둘 톡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또 너무 땡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자 오른다리 하나 둘 톡 그렇지 조금만 더 요거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좋아 지금 좋아 날카로워졌어 다시 여기서 톡 톡 톡 오 쏙 넣고 모아서 톡 좋아요 요거에요 포인트는 지금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니고 여기서 딱 잡아놓고 공 공고 탁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짝 눌려놓고 톡 몇몇 라켓맥 아니죠 아니죠 그죠 이 공 높이에 따라서 절대 내가 이렇게 맞으면 걸려요 이렇게 있어줘요 이렇게 다시 하나 둘 다시 오른다리 살짝 누르고 아 드라이브가 돼버렸네 다시 누르고 톡 굿샷 누르고 톡 오 좋았어 좋았어 요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자 누르고 톡 아이고 아니다 오픈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요거 조금만 더 이게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톡 이게 안 돼 이게 네 맞아 이거 돌면서 다시 한 번 돌봐 저랑 맞춰다 하나 둘 톡 다시 톡 뭔가 눕는데 톡 뭐가 눕냐면요 저는 돌 때 보면 여기가 톡 하면서 이미 도는 와중에 살살 안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여기가 톡 으로 도는 듯한 느낌이고 나는 여기서부터 탁 땡겨주는 느낌 여기가 톡 그쵸 이 느낌 톡 이 느낌인데 우리는 톡 다시 다시 볼게요 톡 오 지금 오 좋았어요 날렵혔어 하나 둘 하나 다시 하나 둘 조금만 더 톡 이게 넓은 톡이 아니고 여기서 넓어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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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톡 하나 둘 톡 이게 낮았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요 다시 톡 다시 톡 하나 둘 톡 오케이 제가 커트를 약간 이렇게 살짝 여기 계셨다가 하나 둘 톡 이렇게 쳐 볼게요 하나 둘 할 때 톡 톡 톡 톡 톡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어차피 이거 지금 때릴 거니까 둘 톡 하나 둘 톡 팔로 때린다는 느낌 안 돼요 하나 둘 톡 그죠 하나 둘 톡 여기를 살짝 회전하면서 하나 둘 톡 알지 준비 하나 둘 톡 두 번 톡 오케이 벌어지자 하나 톡 하나 최대한 내가 조금 모으겠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들어오고 좀 더 하나 넷 어 잘했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어 지금 잘했어 그래야지 우리가 양쪽으로 다 조금 임팩트 있게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게임하면 여기는 거의 세게 때리고 여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넘기는 정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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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졌어 다시 탕탕 그렇지 탕탕 조금 모아놔야죠 탕탕 오케이 조금만 더 탕탕 나이스 탕탕 어 두번 뛰세요 탕탕 오케이 조금만 더 탕탕 탕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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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 약간 한번 뛰시는 것 같은데 두번 두번 탕탕 아아 아아 높이랑 너무 똑같아 공의 정점이 내가 조금 밑에 탕탕 그렇죠 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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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점점 높이가 또 똑같아지고 이렇게 똑같으면 안돼 다시 탕탕 그렇죠 다시 탕탕 아아 그렇죠 조금만 조금만 더 탕탕 그렇지 틀어주세요 아아 동시에 탑점 보시고 탕탕 셋 그렇죠 탕탕 타점 보고 네 그런 쪽 더돌이고 탕탕 아 안돼 탕탕이 없어요 다시 자 탕탕 자 마지막 탕탕 아 잡아 없어 없어 팡탕이 없어 다시 아 미녀 미녀 다시 팡팡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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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안 돼 다섯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 안 들어와 팡팡 팡팡 아니야 아니야 한 번 한 번 팡팡 요거 잡는 거 팡팡 그렇지 그렇지 자 다리 팡팡 어 굿샷 자 마지막 팡팡 한 번 더 팡팡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그랬더니 이렇게 간 거야 팡팡 오케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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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거 요거 이게 안 돼 내 말이야 뭐 두걸요 아 아 아